기능이 아기란 무엇인가? 핵심 가치죠. 핵심 가치. 나쁜 것을 제거하고 좋은 것을 집어넣고 그래서 일종의 비움과 채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것을 집어넣는 것, 유산균일 수도 있고 호르몬일 수도 있고 누트리션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쁜 것을 제거한다. 장래 미세물 치료 중에 핵심인, 리팍시민이라든지 나쁜 균을 리무브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디톡시피케이션, 나쁜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리지얼런스라는 표현도 해요. 보건력이라는 거죠. 스스로 보건한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은 보건력이 있고 보건력이 깨어진 게 질병인데 깨어지기 전에 보건될 수 있을 때 저희 환자한테 왔을 때 아직은 진단되지 않고 아직은 구조화되지 않은 질병이 아닌 분들을 저희가 다룰 때 그 환자들이 악순환되고 있는 몸을 우리가 마중물처럼 뭐든지 수면, 불면이라든지 아니면 위장,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한 단추만 풀어주면 스스로 보건할 수 있는 그런 리지얼런스 또는 리페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능력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커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시키는데 우리가 마중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밸런스, 리밸런스 얘기는 좀 이따 더 할 거고요. 현대의 악이 너무나 많은 발전을 했고 인간의 생명을 결정적으로 연장시켰지만 그러나 질병과 진단이라는 패러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저희한테 오는 더 많은 환자들이 진단되지 않은 그리고 사실은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DSM4라고 하는 또는 5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갇혔기 때문에 과연 그 진단이 맞을까? 그리고 진단이 되어서도 이런 맞춤 치료를 하지 않고 이 시중에 EBM이라고 하는 통계적으로 어떤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구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내 개인 환자한테 적용할 수 없는 현차에 있는 내 환자한테는 퍼스널라이즈하게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퍼스널라이즈라는 하나의 그 아이디어가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패러담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통합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 통합되어서 너무 쪼개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죠. 그래서 현대의학의 문제점 기능의학과 현대의학의 차이 현대의학을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그걸 근본으로 해야 된다고 보지만 스템이죠. 그런데 그러나 그걸로 다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것이 먼저 철학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철학을 바꾸기 너무 힘든 조건이죠. 지금도 사실 내일 2만 명 정도가 여의도에 모이고 그 이외에 더 많은 우리 후배들이 사실은 자기의 업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되게 억압적이고 그 이전에도 2, 3분밖에 진료를 볼 수 없는 이런 숙하체계 속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헌신을 다하고 환자한테 집중해서 그것을 다 치료해왔던 부분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2분 가지고 3분 가지고는 들을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든지 세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능의학자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의 전인적 접근 이 부분이 이제 현실에서는 되게 어렵지만 저희 같은 클리닉은 해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따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의학의 철학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바이오케미컬리 인디비주얼 사람마다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잘 들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홍삼이 필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것처럼 같은 비타민이어도 같은 미네랄이라도 같은 영양수액이라도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전체 강의에서 들으실 거고 어떻게 다른 것을 파악해서 바이오마크가 뭐냐 자유신경 검사라든지 마이크로 비용 검사라든지 같은 항생제를 쓰더라도 어떤 것을 쓰겠느냐 이런 주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EBM, 에비던스 베이스에 익숙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이쪽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EBM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EBM은 말한 것처럼 집단의 데이터인 거고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션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EBM은 당연히 근간으로 하지만 편차가 있고 서브그룹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의사가 질병 중심이 아니고 패션트 중심이 되지만 저희들의 수련 과정이나 또는 어떤 임상 과정을 봤을 때는 또 어떤 그런 간수치를 치료하는 거지 간수치 이전에 술 먹는 문제 술 먹는 이전에 삶의 스트레스와 고난의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간수치 떨어지면 치료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거티브 바이탈리티 암을 제거하는 게 일단 급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파지티브 바이탈리티 즉 최적의 컨디션 암이 왜 생겼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다시 암 생존자가 건강한 사람이냐 다시 릴렉스 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에서 그냥 캔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파지티브 바이탈리티를 최대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했던 얘기고요. 마지막 7번인데요. 기능의학은 사이언스 베이스드 프로페션 이 부분을 저는 정말 많이 이번에 다루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루는 많은 내용들이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문과 2학년 때 생활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고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하자는 얘기니까 우리가 대체의학과는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런스에 대한 부분들 호르몬, 뉴로트랜스미터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사실은 과도하게 사용되면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주는 기관이잖아요. 옥시데이션, 리덕션에 에너지 밸런스 디톡시피케이션 페이스 1, 페이스 2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인문도 과다하면 또는 예를 들어서 인문이 너무 적어서 인문데저트 그러니까 너무 적은 사막 같은 그런 인문 근데 인문 플레어 불타는 산처럼 너무 많아도 문제 그게 이제 오토인문의 문제겠죠. 인플라메이션도 마찬가지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하다. 위산을 놓고 보면 위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ppi를 많이 쓰지만 위산 저하에 대해서는 진단이 없다는 이유로 ppi를 계속 쓰면서 소화불량을 해결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죠. 그때 위산 저하라고 하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거고 검사할 게 없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마이크로 비염 흔히 많은 좋은 균, 나쁜 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태계에 대해서 생태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마이크로 비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럭처 스트럭처와 연관되는 것이 자유신경 주사거든요. 자유신경 주변에 이제 척추가 있기 때문에 척추의 스트럭처 되게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치과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7번이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얘기인데 마인드, 바디 더 나아가서 스피릿을 통합하는 인테그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죠. 7번이 진심으로 환자한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걸 한번 다뤄볼게요. 어떤 환자가 오느냐 통상적으로 언다이그노시트 진단되지 않아서 정말 한의원 거치기도 하고 대학병원 거치기도 했는데 여전히 저희는 기내역병원을 3차 병원이 아니라 4차 병원이라고 해요. 저한테 오는 많은 환자들이 대학병원 가서 검사까지 했는데 문제 없는데 여전히 문제를 호소하시고 자꾸 호소하니까 3번 자꾸 호소하니까 정신과 가라고 해서 정신과야 먹다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 아니면 정신과 신체화 증상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꾸 정신과 트랜스퍼 뭐 그렇죠? 근데 아니거든요. 실제 호소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자 하는 것들이고요. 만성질환 예를 들면 핀킨슨 핀킨슨 환자가 정말 1도파 밖에는 치료가 없을까 그러면 퇴행성 뇌질환의 결화로써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는 것은 보충을 하더라도 바로 그러면 퇴행성 뇌질환 뇌의 퇴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매도 마찬가지 치매가 정말 치매가 정말 기질적인 플라크 때문에 생기는 병인가 플라크는 결과인가 를 봤을 때 치매 역시도 또는 더 나아가서 자폐 역시도 과연 치료가 없는 것일까 이런 복잡하고 되게 난치병들까지도 저희가 케이스를 많이 리포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3기 때는 암환자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암치료 이후에 또는 치료 중간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캔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은 저희가 암을 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다 같은 원리거든요. 전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암에 대해서 항염 면역 밸런스 그리고 암환자의 장래 미생물 문제 암환자의 스트레스와 불면 우울 불안 이런 것들까지 결국 똑같아요. 암이든 치매든 자폐든 또는 ADH이든 뭐든 결국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하다. 희귀 질환 중에 제네틱한 질환 빼놓고는 이런 인바러먼트 더 나아가서 개인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잘 먹고 잘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심 피로에 대해서 이거 제가 맛보기만 할게요. 영상 다 올라가 있습니다. 1강에도 처음 세 번째 강의 이제 총론 말고요. 만성 피로를 다루는 게 세 번 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신 기능 저하 두 번째가 미토콘디아 기능의 저하 세 번째가 센트럴 포티그라고 하는 신경정신 피로 같은 엄청난 피로 환자여도 이 세 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구별을 해요. 그리고 물론 부신 기능 저하 외에도 남성 호르몬 저하나 또는 여러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저하 같은 그런 호르몬을 이제 디피션시를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신 호르몬이 핵심이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가장 질병이 아니지만 질병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설명할 수 있는 피로를 설명할 때 부신 기능 저하를 봐야 돼요. 물론 질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극심한 피로 중에는 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병이 없다는 전제에서 저는 한 50% 정도는 부신 기능 저하 제한자들 중에 그리고 미토콘디아 기능 저하 이 부분 신경정신 피로를 각각 다룹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대한 이해 미토콘디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좀 오버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신이라는 것은 환자들이 부신 그러면 낯설어 해요. 오히려 신장이 위에 있다 해서 붙어있다 해서 렌알 옆에 AD 그래서 아드레날린 그러면 환자들이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신 기능이 떨어진다는 그렇게 표현하면 어려워하니까 더 쉬운 표현으로 매가리가 없어요 하면 다 자기 얘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매가리 없는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왔을 때 부신을 이제 저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이 유명한 코티졸 스트리라고 하는 패스트웨이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전에 먼저 떨어지는 호르몬이 콜레스테롤부터 프레그네노론을 거쳐가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DHEA 밑으로는 프로게스테론을 통해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제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또 항노아 호르몬 DHEA를 측정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먼저 올라가는 것이 바로 먼저 떨어지는 것이 DHEA이고 그 다음에 코티졸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둘 다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코티조 스틸을 거쳐서 둘 다 떨어진다. 이게 이제 가장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유신경 검사라는 거 제가 반복해서 대부분 아실 겁니다. 자유신경 검사가 호르몬과 관련된다는 것들을 꼭 이해해 주시고 자유신경 검사는 교관부기염을 따지는 그런 검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HRB 핫트레이트 배러빌리티 스트레스를 심장 박동의 변위도를 가지고 검사하다 보니까 HRB 데이터가 여기 왼쪽 위에 있고요. 그리고 토탈 파워라든지 이런 그냥 한마디 메가리가 없는 거죠. 진맥을 했는데 맥이 떨어지는 그거를 이렇게 막대그래프 통해서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코티졸과 디에치의 저하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꼭 직관적으로 보는 자유신경 검사와 혈액 검사로 보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저는 논문도 썼으니까 그리고 자유신경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다녔으니까 아마 제 강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환자인데 코티졸이 0.7 12.3 여자 환자죠. 그런데 이분이 4.34에서 250 이렇게 저희가 증가시키고 그럴 때 자유신경이 좋아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환자는 한 달 사이에 6월달 7월달 한 달 사이에 HIV 검사하면 뚝뚝뚝 좋아져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런 자유신경 데이터가 좋아지고 부신호르몬이 회복되는 것을 모니터도 할 수 있고 환자의 증상을 주관적인 증상이 아니라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실제 스트레스 피곤이 매우 나쁨에서 나쁨에서 정상으로 이럴 때 환자들이 진짜 환자가 되는 거죠. 자신의 스트레스나 피로를 처음으로 의사가 인정해 주는 그것도 감사함이 있는데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부신기능을 제일 강조하는 이유가 만성피루의 가장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다. 이것도 우리가 학생 때 배웠던 크랩사이클 다 아실 거예요. 당연히 아시죠. 우리 머릿속에는 전혀 떠날 수 없는 본가 이란 기억이 있기 때문에 TCL 사이클은 알죠. 구체적으로 회로 그리시라 하면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못 그리겠죠. 다시 보라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임사현장에서 쓰이느냐 우리가 전공이 때 배웠냐 못 배웠죠. 그런데 지금은 쓰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산 검사라는 어떤 좋은 툴이 있기 때문에 유기산 검사를 해서 미토콘드리아 때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많이 여왔던 소변유기산 검사의 지표들은 다 TCL 글에 있는 중간 산물들이죠. 그래서 이 산물들을 보고서 바이오마커로 해서 환자들을 모니터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19%여서 38% 지방산대사 페리에시드 비타민 비대사 이런 부분들을 쭉 지켜보고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에너지 생성이 50%에서 88% 미토콘드리아 페티가 17%에서 지방산이 83% 말초신경이 17%에서 67% 항산화가 좋아지고 해독기능 좋아지고 장래 미세물 수변유기산 검사라는 이런 검사를 계속 얘기할 텐데 빠른 시간 내에 선생님들이 병원에 세팅되었으면 한번 해보시고 자기 걸 해보시고 세팅되지 않았으면 수탁기관 불러서 한번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시고 이 두 달 내에 자기 걸 한번 꼭 해보시고 세팅되기 어려우시면 저희 병원 오셔서 한번 참관하실 때 요청하시면 저희가 한번 처방할 테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실제 자신이 없으면 처방 못하죠 근데 처방하기 시작하고 해석할 줄 알기 시작하면 그냥 수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서플리먼트도 주고 수액을 주고 실제 환자를 좋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의외로 많은 환자들이 센츄럴 퍼티그라고 하는 앞에 문제가 아니에요 부신 기능도 괜찮고 미토콘드리아 괜찮을 때 신경 정신 피로 흔히 말하면 신체화 증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바이오머커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인데 엄청 피곤하고 했더니 머리카락 검사에서 느린 대사가 아니라 빠른 대사고 수변유기상 검사 대부분 정상이고 코티졸, DHA도 부신 호르몬도 정상이고 근데 데이터를 봤더니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도파민 저하예요 도파민 저하 세로토님도 저하되어 있고 그래서 제 강의 중에 만성피류의 세 번째 강의를 꼭 한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SSRI, SNRI 또 DNRI, NDRRI 또 최근에 나온 세로토닌 모듈레이터 등등 굉장히 다양한 약재를 제가 소개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약재에 대해서 정신과 외에는 처방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코로나 때 특히 여기 신경과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모든 과가 처방을 할 수 의사가 처방 못하는 과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몰라서 못하는 건데 물론 제한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신만의 도파민 자신만의 세로토닌을 한번 꼭 처방해 보시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굉장히 자세히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약까지 처방할지 할 정도의 자신이 없으면 도파민 전구체인 타이로신 세로토닌 전구체인 트리프토파님도 처방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프랙티스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표가 하나의 저의 집중의 접근을 보여주는 건데 완성피로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일상이 안 됩니다 그런 환자 꼭 있어요 그래서 온갖 검사에도 안 나타나시는 분이고 물론 이제 저는 반드시 암을 의심하라고 해요 특히 체중 감소면 체중 감소와 플러스 만성 물론 당뇨나 갑상선은 바로 피검사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을 때 특히 체중 감소가 있고 저는 이제 NK 액티비티를 많이 보는데 NK 액티비티가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종합검진 하시라 했다는 전제하에서 전제하에서 즉시 검사할 수 있는 게 자유신경 검사고 또 실비도 되니까 제가 자유신경이 저하되어 있으면 그리고 자유신경이 정상이면엔 따라서 그 다음날 나오는 코티졸과 DHA 부신 호르몬 두 가지 아마 내과 선생님들은 코티졸 검사를 많이 했을 거고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DHA를 많이 하셨을 텐데 동시에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두 가지는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코티졸과 낮은 DHA 또는 각각이 떨어져 있을 때 어프로치하는 방법 이것이 부신 피로 카테고리 안에 들고요 그래서 부신 피로가 있으면 프레그네노론을 주든지 DHA를 주든지 하면 되는 거고요 수액으로는 또 여러 수액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감초 수액 같은 것들이죠 부신 피로 때 처방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이니까 꼭 강의를 들어보시도록 하시고 그 외에 갑상선 특히 T3 같은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나머지 아나볼리 호르몬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근데 이런 부신 피로가 아니고 또는 동반되어서 미토콘드리아 페스티라고 하는 좀 전에 소변유기상 검사가 그렇게 안 좋게 나왔을 때 수액이나 영양제 가지고 많이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신 호르몬 저와는 보통 홍삼이나 이런 광장제 또는 DHA 같은 거 쓰면 되는데 흔히 많은 비타민 B를 포함해서 아르기닌 같은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 페스티라 쓰는 거예요 또는 수액은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 잘 먹는 시대에 누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안 좋으냐 장이 안 좋을 때 위가 안 좋을 때 그래서 저희가 위 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음식의 흡수 그리고 재흡수를 하는 두 장기관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액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위장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강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갑자기 제가 하이코티졸 DHA가 또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생뚱맞게 하이코티졸 하이 DHA 높은 DHA 환자들 이 환자들이 꼭 있어요 떨어져야 되는데 높은 환자 150여야 되는데 250 이럴 때 저의 차옴 데이터를 제가 공개한 게 이 영상에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우도파민이에요 저는 유계산 검사랑 이 두피 검사를 늘 하기 때문에 늘 저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아직은 논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DHA 때 의심하는 게 로우도파민 소변유계산 검사를 할 상황이 아니면 한 번 정도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도파민을 처방해 보시자는 거 물론 도파민 중에도 좀 더 안전한 도프로피온 또는 타이로신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트라이보시라는 것들을 강조해요 케이스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소양증 피부질환이 아닌데도 온몸이 가려워서 닭발 긁은 지 2년 차예요 이분은 한의원도 가보고 피부과도 가보고 대학병원도 가봤는데 여기 있는 피부질환은 긁어서 생긴 거예요 원래는 피부가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가려움 얼티커리아가 있어서 밤마다 가려워서 잠자는 게 소원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복용하시고 이제 피부과 환자가 된 거죠 가렵다고 해서 그러나 피부질환이 없었는데 스테로이드와 항리스타미를 먹고 앉아서 스테로이드를 먹다가 점점점점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하여튼 모든 문제가 다 있어서 이분의 소원은 잠자는 거예요 가렵지 않게 자는 거 2년 동안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욕 같은 분이었는데 돈은 얼마든지 상관없으니까 나만 고쳐다오 했던 분이에요 피검사를 했더니 코티졸과 DHA가 10분의 1이에요 하도 스테로이드로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부터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로우 코티졸, 로우 DHA 부신기능저하 위산저하도 있어서 위산저하가 있으면 페리틴이 떨어지거나 비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NK가 사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여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장래 미생물이 증식돼 있어서 그래서 치료를 위장치료 또 저위산증 치료 C4는 스몰 인테스틴 박테리아 오버그로스라고 하는 장래 미생물 증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노르믹스 주고 디펙티벤이라는 수액을 주고 글루타민을 먹게 해서 위장치료가 넘버완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처방을 하고 있는 AD 포르테 골드라고 하는 부신기능 코티졸도 올리고 DHA도 증기고 이왕 수액을 주려면 코티졸을 올리는 히스파겐C 감초 수액을 주자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쓰면서 헤두기능을 저하시키고 NK 떨어졌으니까 사이모신 알파도 쓰고요 당장 매가리가 너무 없어서 빈혈 위장 좋아질 때까지는 페르틴을 써가면서 썼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제가 항기스탄 민제와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4개월 만에 이분이 거의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병원에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어프로치죠 20대 학생인데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유가 온몸에 발진되는 저 발진 보여주죠 그리고 이분은 점점점 체중이 말라가요 장이 꼬여서 인생이 꼬인 20대 남자 학교를 결국은 중퇴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망쳤다 생각하고 집에서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정신과 환자처럼 보이죠 근데 이 친구는 보여주면서 실제 피부 발진을 보여주고 설사를 매번 반복해요 근데 저희 병원에 당독소 측정기라는 게 있거든요 20대면 보통 1.3 정도가 나오는 당독소가 2.7이면 쭉 가면 이렇게 가면 거의 70대 수준이거든요 당독소가 증가되어 있는 20대 남자 추적해 보니까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이 친구는 매일 먹는 게 장이 안 좋은데도 소프트한 걸 찾다 보니까 늘 안 먹다가 밤에 몰아서 먹는 게 다 하나같이 밀가루 관련된 거예요 하나같이 연성 음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점점 꼬여가고 인생도 꼬여가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당독소를 제거하는 거 장래 미생물을 제거하고 위산 보충 장래 미생물 보충 일단은 아미노산 보충하고 밀가루 끊고 그리고 발진에 대해서는 장을 치료하니까 발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불안증 약을 줄이는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전해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진환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거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클리닉에서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다룹니까 짧은 기간에 저희는 이제 설문지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거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치컴플레인으로 소확인 뇌가 갈 수 있고 신격과 갈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증상도 좀 물어보시고 환자분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체크하시면 좀 주도해서 그걸 질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치컴플레인 말고 환자가 당연히 이과니까 물어보지 않는 그런 증상들도 캐척하시는데 설문지가 중요하고요 저희는 자동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있으면 BDI나 BAI 같은 정신과 설문지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BDI에서 점수 매겨서 저한테 들어오죠 이런 거 다 행위별 수가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혈액검사 물론 다 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혈액검사와 초변유기상검사와 자유신경검사를 저희는 디폴트로 합니다 물론 유기상검사를 이제 거부하시는 분도 어쩔 수 없이 못하지만 얻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저희 병원 처음 안내할 때부터 예약 강릴때부터 안내하고 검사를 하니까 저는 늘 검사를 내니까 유기상검사에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검사 각각에 대해서는 또 기본적으로 웰케어 예주의 기초반에 들어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유기상검사 멀리카라 미네랄 검사는 이번에 많이 다르지 않아요 혹시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유기상검사 등등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음식물 과민성 검사 같은 거 제가 다 다루지 않는 내용들은 기존에 있는 웰케어 예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예진문진 처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마 비급여 요즘은 고시하게 돼 있고 저희 병원에 이런 가격들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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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